본인이 굴욕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탕수육이 어떤 굴욕을 당했을까요? 이따가 얘기해 주실거죠?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158013번 T번 3번으로 응원해 주시면 탕수육이 어떤 굴욕을 당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다음번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각설인데 좀 촐싹거리는 각설이 나오셨어요. 4번입니다. 158014번 T번 4번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시에서 온 박상구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러 이렇게 각설이 복장에 탈까지 쓰고 나오셨을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얼굴을 알려주셔야지 누군지 알 수가 있지. 나는 누구일까요? 웃긴 사람이에요. 난중에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냥 탄력 있는 엉덩이가 참 마음에 드네요. 엉덩이에 볼 넣고 나오셨어요. 그나저나 지금 이렇게 손을 바들바들 떨리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진정하시고요. 158014번 T번 4번입니다. 다음 분 보시겠습니다. 예쁘게 옷을 입고 나와주세요. 몇 번입니까? 1번! 158011번 T번 1번. 본인 소개해 주세요. 부산에서 온 김기장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러 오셨습니까? 사돈 보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돈하고는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은데?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외국에 계시는 또 외국 사돈 아니에요 또? 그렇습니다. 궁금증을 갖고 잠시 기다려보면 네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8011번 T번 1번 정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잘해 주십시오. 다음 분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주 멋쟁이가 나오셨습니다. 그 와중에 악수까지 하시고 2번! 158012번 T번 2번. 본인 소개해 주세요. 인생은 아름다워의 이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고. 인생은 아름답다고 결론을 지은 거 보면 배울 점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분은. 많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얼굴에서 어쨌든 뭔가 자신감이 좀 느껴져요.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거야.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러게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158012번 T번 2번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주 편한 주소로 띠가 나오셨습니다. 이제 번호는 하나 남았습니다. 5번! 1580155번 T벗 5번. 네.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주도에서 온 김영순입니다. 멀리서 오셨네. 멀리서 오셨어요. 어떤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너는 내 운명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너는 내 운명. 아니야. 아니야. 이런 얘기는 아니죠? 아니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보겠습니다. 1580155번 T벗 5번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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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